느슨해진 삶에 긴장감을 주고 싶다면 집에서 치킨을 튀겨봐 사먹는 것만큼 맛있는 치킨 레시피 시작! 먼저 닭에 허브솔트를 뿌려서 30분간 재워줘 다가 잘자 잼민이도 가서 한숨 자고 오렴 잼민이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빠지면 이 채널 망한다고? 튀김가루 150g과 감자전분 100g 물 2컵 넣고 체에 내려서 잘 풀어줘 그리고 아직까지 건방지게 자고 있는 닭을 깨워서 차가운 반죽물을 입힌 다음에 뜨거운 기름에 튀겨줘 주변에 기름 튀는 거 보소 정말 끔찍하다 한 번 튀긴 치킨을 식혀준 다음에 한 번 더 튀겨줄 거야 정말 바삭한 후라이드 치킨 끝! 비주얼이 딱 그 치킨과 똑같구만 팬에 물, 올리고당, 진간장까지 소주컵 한 컵씩 맛술 3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고추, 미원 조금 넣고 섞어주면 우리가 평소에 시켜먹던 간장치킨 소스 레시피야 치킨은 간장보다는 양념이지 물 1컵에 고추장, 케찹, 불소스, 고춧가루, 진간장, 설탕까지 모두 2숟가락씩 올리고당 4숟가락과 다진 마늘 1숟가락 넣고 끓여서 발라주면 양념치킨까지 먹고 싶으면 청소하고 알아잽니다